안녕하셨습니다. 또 지금 다시 한번 나오셨나요? 인사하세요. 나의 명 소재에 불과한 8학년 7반 오귀동입니다. 제일 좋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비바람으로 눈물하죠.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만나서 이 세상이 모두의 거야. 강렬한 꽃밭도 많지만 우리 세상이 모두의 거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미픈 여자만 고맙지마요. 정답을 안고 착한 당신은 한울아이 복해한 사람. 당신을 만나 제일 좋아해. 당신이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나와 함께하는 이승몬 8강롬 2강롬 10강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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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롬 아멘